안녕하세요. 리얼용감영어. 민미, 민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2020학년도 수능의 영어 최고 난이도 문제 해설입니다. 작년 첫 번째 영상이었죠? 이 영상은 여러분들 빈칸 추론 문제를 해설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순서 문제입니다. 사이트마다 다르겠지만 순서. 37번 문제가 이번에 최고 난이도로 가장 전체 난이도 자체는 만점 장하는 6%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그 정도라면 굉장히 형이하게 잘 출제를 했다. 요목조목 잘 출제했다. 요런 이제 평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영역 37번. 왜들 그렇게 어려워했는지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man. 기본적으로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제시문이 있죠? 제시문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학자가 늘 등장하죠? 여기에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그 뒷문장이 중요하겠죠. The primary goal of historians of science. 과학사학자들의 주요한 목표는 was to 뭐뭐였대요. To clarify and deepen. 분명히 하고 깊이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었대. 뭐를? An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scientific methods and concepts. 이해를, 어떤 거에 대한 이해? 현 시대의 과학적 방법과 개념들에 대한 이해. 뭘 통해서? Displaying there. 앞에 이제 쓱 봤을 때 복수 요거겠죠? 그 방법들과 개념들의 진화를 보여주면서. 뭔 개소리야. 그니까 뭔 개소리야의 그냥 향연이거든, 수능은? 어, 그니까 영어가 그냥 딱딱. 뭔 개소리야. 계속 이제 쭉쭉 나아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일단 무더니 한번 적어봐. 왜냐면 첫 번째 제시문은 꽉 잡고 가야 뒤에 순서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봤을 때는 아, 주요한 그래도 목적이 나왔잖아. 과학사학재들의 목표는 어떤 과학적 방법, 어떤 개념. 이런 걸 갖다가 좀 구체화하고 싶었다라는 거야. 그 판서가 왜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읽히나? 오케이. 과학적 방법이나 개념을 구체화하고 싶었다. 과연 이 제시문과 연결될 ABC는 어떻게 순서가 구성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순서는 진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형식적인 연결성, 내용적인 연결성 둘 다 맞추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형식적인 연결성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빼박인 것들이 몇몇 있거든요. 이제 지시사라든가 접속사 이런 걸 좀 보고 갈게요. A. Some discovery. Discovery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 나오긴 했습니다. Seem to entail numerous phases and discoveries. None of which can be identified as definitive. 어떤 발견들이 뭐처럼 모여 어떤 걸 숨어놨는데 굉장히 많은 단계들하고 발견자들. None of which.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아무것도 Can be identified as definitive. 정확한 걸로 인식된 게 하나도 없었대요. 뭔 개소리야. 과학적 방법이나 개념이 아니라 갑자기 발견 막 이런 새로운 단어가 튀어나오니까 계속 너도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고난도 지문이었죠. B. This. This. 지시사들 체크했어야지. 흥분해야 돼. 수능장에서 이런 거라도 보여야 됩니다. 형식적 연결성 찾아가십시다. This entailed relating The progressive accumulation of breakthroughs and discoveries. 이거는 수반했대. 뭐, relating. 관련시키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 두 번째 뜻이 말하다가 있어요. 진보적인 어떤 축적. 획기적인 발전들과 발견들의 진보적인 축적을 이야기하기도 했대. 어, 그 주요한 목적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나 봐. 이 정도로 내용적 연결성이 좀 미미하긴 한데 아직 B로 가기엔 C가 남아서 약간 애매했을 거예요. 바로 B로 뚫고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B로 들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C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 nor, nor. 37번은 아, nor. 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 문제는 사실 여기였죠. 이렇게,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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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 어, 너무 중요해. 사실 37번을 돌파할 수도 있었던 거. Nor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Neither do I. Neither do I. 맨날 몰라. 나도. You don't. You do not. 그러니까, nor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부정어가 나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다. 근데 앞서 본 우리 제시문에서 부정어가 있었나요? 없죠. 부정어가 어디 있을까? That's not allowed. That's not allowed.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여러분들 A하고 C가 이미 결정이 돼버린 상황이야. 미쳤다. 지금 내용적 연결성을 보기도 전에 형식적 연결성에 대한 판단으로 A, C가 이미 이미 결정이 되어버린 미쳐버린 상황. 그러면 B를 앞에다 둘 건지 뒤에 둘 건지만 내용적으로 연결시켜보면 되겠네. 이미 끝났네. 볼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The traditional view recognizes the role that 자, 전통적인 이제 미우, 관점이 이제 인식하죠. 어떠한 역할을 That non-intellectual factors especially 어떠한 비학문적인 요인들 특히 이제 제도적이거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play in scientific developments 과학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못 미치죠. 전통적인 view도 못 미치고요. 더 중요하게 However, however The traditional historian of science 전통적인 과학사학자들 어? 과학사학자들의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는데 방법하고 개념을 분명히 아는 거 전통적인 과학사학자들은 seems blind to 어디는 안 보이는데 어떤 진실은 안 보여 어떤 사실은 안 보여 The fact that concepts, questions, and standards that they used to frame the past 그들이, 그 과학사학 전통적인 과학사학자들이 과거를 디자인하는 기준과 질문들 Are themselves subjective to historical change 그것들이 뭐야? 역사적인 발전에 굉장히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계속 흔들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전통적인 과학사학자들의 이러한 방법이나 개념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옹호되고 있습니까? 그쵸, 계속 비판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This entailed relating the progressive 이런 진보적인 축적,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A, C 다음에 B가 나오지가 못합니다. 갑자기 부정적인 내용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연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B, A,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원래 내용은 뭐였느냐 이게 애매했는데 그 애매함을 이제 소거법으로 날려버렸죠. 지금 과학적 방법이나 개념을 분명히 아는 게 현 시대의 과학사학자들의 목표라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러한 목표가 뭘 수반하고 있습니까? 이런 진보적인 축적들 획기적인 발전과 발견에 대한 진보적인 축적들을 수반하고 있었어. 여기까지 와. Only that which survived in some form in the present. 현재 남은 과학적 방법과 개념에 대한 발견들이 발견들이 오직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졌대. 근데 1950년대 and mid 1950s however, however 여기서 이제 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였어. 원래 내용이. 그래서 A number of words. 잘못들이 발견됐대. 이러한 역사에 대한 view. 과학적 view가 became apparent. 잘못들이 분명해졌고요. Closure analysis.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Let historians. 과학사학자들이 To ask whether. 물어보게 되었대. 인지 아닌지. whether. 그 발견들과 발견자들의 그 시기가 과연 정확한 것이냐. 계속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방법과 개념에 대한 발견들이 정확한 것인지 계속 의문을 품으면서 그 다음 뭐로 가겠습니까? A로 넘어가죠. Some discovery seems to entail numerous faces and discovers none of which. 전혀 정확한 게 없었다 해서 B에서 A로도 깔끔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계속 의심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view조차도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나타났다. 이것들을 분석하기 힘든 과학적 방법이나 개념에 대한 의심이 현대 그리고 사실 과거에서도 전통적인 측면에서도 존재했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Let's get it, man.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ignore를 잘 보셨어야 했을 텐데 순서 문제에서 부정어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것을 저격한 것이 아닌가. 늘 영어의 논리에서 지시사, 접속사, 부정어 기존 빈칸이나 이런 거 중요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쟁여주시면 이번 최고 난도 플렉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다음 여러분들 2021 해설도 이상 미미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